안녕하세요. 유산화 코리아의 백자란입니다. 저는 지금 페넥 선수촌에 나와 있는데요.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팀 유산화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자,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 운동 현장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원래 유산화 제품 제가 돈 주고 따로 사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헬스팩 지금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식품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우올림픽 가서 좋은 경기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금메달 따오겠습니다. 유산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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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유산화 사랑해요! 유산화 사랑해요! 유산화 화이팅! 유산화 화이팅! 유산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